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일대의 택지를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바로 민간에 돌아갔다. 왜 민간에게 이렇게 청문학적인 이익이 혜택이 돌아갔을까. 이재명 같으면 공공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다 공적인 부분에 돌리기도 하고 그럴 사람 같은데 불과 몇 명 안 되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3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3천억 원을 가져갔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설 여기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회 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민간 합동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그래서 수익 배분이나 투자 관련된 것들 이것들 다 조정할 때 성남시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유동규고 유동규는 이미 이재명의 첫 건 또는 복심이라는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사에도 이재명의 복심이다. 첫 건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과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느 선까지 개입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 천화동인 또는 화천대유의 언어가 이재명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뭔가 대꽃 냄새가 많이 나고 주역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이게 이제 이재명도 과거에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 점을 보기를 좋아한다 또는 주역을 좋아한다 하는 것도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김부선 씨가 이재명의 신체 부위에 특정 점이 있는데 절대 안 뺏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점이 바로 대통령을 만들어준 점이다. 이렇게 김부선 씨가 제주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 씨가 아주 입이 찢어지르러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보면 지금 주역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돈이 몰려가 있고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이게 말하자면 천화대동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캠프 또는 대선 운동을 위한 단체가 아닌가 하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걸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 국감장에서 박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캠프에 있는 핵심 세력과 유동규와 그리고 김만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도원 결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폭로했습니다. 도원 결의를 했다 하는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용, 지금 경기도 대변인연을 거쳐서 후보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용 그리고 정진상, 지금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거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비서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거기다가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 이 네 사람이 도원 결의를 했다. 자, 아시다시피 도원 결의는 옛날에 상북지에 유비, 장비, 관우가 평생 변치 말자 하고 이 도원 결의를 거기에 배밭에서, 그 배가 아니죠, 그 복숭아, 복숭아 밭에서 그래서 결의를 했다. 결의를 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들이 죽을 때까지 어리를 지킨다는 얘기를 말했다고 지금 박수영 의원이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수영 의원이 도대체 누가 실무를 했는지 제가 처음으로 까겠습니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제가 받은 제보와 검찰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도원 결의를 네 사람이 하는 걸로 돼있다. 라고 하면서 김용, 그리고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이 네 사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천하동인 5호 이사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녹취록을 만들었고 또 본인의 양심 선언 같은 걸 적어서 제출했다고 돼있는데 거기 제출한 녹취록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 정영학이라는 회계사가 낸 녹취록에도 이런 것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19개라고 하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동안 이 안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고 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예 마음 놓고 드러내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해먹더라 하는 것이 지금 포착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영학 회계사가 보더라도 아, 이건 너무했다. 심하다. 나중에 내가 모두 덤터기 싫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녹취록을 만들고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사진까지 찍어놔가지고 이걸 검찰에 제출하고 또 한 분은 밖에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만든 녹취록과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도 흘러들어갔다. 충분히 흘러들어갈 수 있죠. 이거 나중에 자신의 문제가 되면 이걸 대신에 언론이나 좀 터뜨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도 꼼짝 못하는 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거나 밖에 지금 정거가 똑같은 게 돌아다니니까 이걸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유동규에 대해서 압수수색, 전격체포, 아주 정광석과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그 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저 전에는 뭔가 미정하게 했고 특히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5개월 전에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여기 수상하다고 했는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김만배를 불러가지고선 그것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고 입건 전 사전 조사 이런 명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은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사실상 안에 있는 의혹들을 다 불러버렸다. 그 증거를 가지고 사진도 찍고 녹취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대민은 박수영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제보를 합치면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이라는 제보가 있다. 이게 박수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SBS 또 시사저널 등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만배 또는 여기서 갖고 있는 돈들 중에 700억 정도가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유동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차명으로 유동규 그러니까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것 아닌가? 차명으로 유동규 그래서 유동규 걸로 하고 그중에 이제 이게 전체가 1200억 정도가 되니까 그 1억을 1억 4천만 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1208억을 배당받았으니까 이거 엄청 크게 많이 받은 거죠. 1100킥에 쓰니까 그래서 이게 절반 정도인 700억 정도가 유동규 거다 하는 이야기가 또 어제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씨, 김만배의 누나, 아내가 각각 유일한 사내이사로 인한 천화동인 2호 사명도 차명일 수가 있다. 차명 이게 천화동인 2호 사명은 각각 누나와 아내가 872만 원을 출자해서 101억 원을 배당받은 겁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이 다 들어간 거 보니까 이 아내와 누나 이름을 줘가지고 딴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는 의혹이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김만배가 본인과 누나와 또 그리고 이게 아내, 아내 거기다 천화동인 7호는 자기 후배입니다. 후배가 1047만 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121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특수관계인들이 간 거 보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름을 빌려주고 누군가가 이걸 이걸 성남시가 보더라도 야, 당신 괜히 전부 다 돌려갖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 것은 따로 주인이 있다. 차명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이 의혹을 이렇게 제기하는 데는 정영학 회계사의 자료가 결정적으로 인형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영학 회계사의 자료가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근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흘러들어갔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는 걸로 봤어.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4명이 도원결의를 하고 변치 말자 하니까 서로가 이제 돈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천하동인 1호가 만약에 이게 김만배가 아니고 유동규 끌어주기로 했고 그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1200 정도 됐는데 그중에 700억을 유동규가 갖고 나머지는 김만배가 갖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 누군가 배신을 한다면 다 공매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배신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기 없는 사람이 지금 정영학 씨가 보고 이것들 하는 게 너무 수상하다 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 민주당은 오히려 화천대유를 통해서 실제 이득을 본 사람은 야권 인사라고 반박하고 있고 그래서 화천대유에 지금 뭐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핵심은 이 파일과 문건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걸 촌바닥처럼 내려다보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내부의 인물이고 본인도 이게 천화동인 5위에 가입해가지고 5,500만 원 정도를 넣어가지고 지금 644억 원을 배당받았으니까 본인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은 기본적으로 불법 비리에 대해서는 다 모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공동 정범이 아닙니다. 특정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다. 나는 적어도 정확하게 여기에 이런 심부름을 했고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한 거지 이 불법을 기획한 건 아니다. 하는 자기 주장을 내쉬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료를 모은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얘기 오늘 보면 네 사람이 돈 결의를 했는데 엉뚱한 데서 터졌고 그게 이제 검찰과 또는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핵심은 유동규가 지금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나옵니다. 정진상, 김용 이게 이제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이재명에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엉터리 지금 정과 사범에다가 앞으로 정과 몇 범이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진영 싸움에 벌려가지고 와 우리 편이니까 잘못이 있더라도 스캔덜이 있더라도 욕설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만무가내로 뽑아주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또 다른 국가적인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면은 특검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